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집입니다 이게 햇살 담은 다유 유튜브의 첫 입문이고요 진짜 매니아 시즈를 하다가 이렇게 또 농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 평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제 점차 늘리려고 하는데요 몇 칸이나 되요 이렇게 다 한대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소가 여기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척수동 510 번지고요 전화번호는 여기에 나갔죠 010 5061 7011 이렇게 되고요 햇살 담은 다유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직 이렇게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미완성 중에서 이제 영상에 올리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 한번 구경할게요 자 이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쁜 아이들 많아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러블리로즈 이거 군생입니다 2도 부터 4도 까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요거 2천원에 나갑니다 러블리로즈 2천원에 나가요 자 덕템이 되겠네요 이거 진짜 아 여기 여기 삼두 근데 이런건 다 오늘은요 이거 랜덤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여기에 개업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거 이런거 택배도 싸셔야 되고 하니까 아마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도 안에다가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랜덤으로 이제 알아서 보내실 거고요 또 이것만 주문하시면 안 돼요 다들 아시죠 이거 몽땅 한 사람이 다 사갖고 가버리면은 뭐 후회 사람들은 뭐 또 주문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앞에 다섯 포트만 요거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덴트러잼이네요 덴트러잼 만원 하고요 군생입니다 덴트러잼 만원 군생 요거 자로 또 딱 갖다 놨네요 쟤라고 14cm 정도 됩니다 예 14cm 짜리고요 여기는 샴페인이네요 샴페인 샴페인 요거는 2도 뭐 4도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런것도 다 랜덤으로 가야 돼요 또 혹시나 먼저 들어오시는 분은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또 자고 달린 것도 드릴 수 있겠죠 뭐 그쵸 요거는 11cm 가량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크림 뷰티라고 그러네요 크림 뷰티 자 14,000원 하고요 자 이제 화분이 다 14cm에서 12cm 정도 그렇게 되니까 보시고 특별히 제가 차이나는 거는 제 해드릴게요 요게 14,000원짜리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우사리 하는 거 하나 있네 요게 하 그쵸 이거 아니지 엄마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띄어왔어요 요런 것도 있고 예쁘죠 자 챌린저스토리 철인데요 초록초록합니다 지금 이거 이거 오늘 방금 오전에 제가 여기에 왔는데 방금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못 드렸답니다 이렇게 그래도 짱짱하게 예뻐요 철화가 잘 엮여있고요 챌린저스토리 2만원 하고요 어 오늘 이거 다 이제 조금씩 10% 이상 이제 세일 해가지고 어 여기다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제가 다 직접 봤습니다 연지곤지 16,000원 하고요 연지곤지 16,000원 네 러우검이고요 14,000원 합니다 러우검 14,000원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큼직하네요 제가 한번 재야 될게요 15cm 가량 돼요 15cm 14,000원 합니다 아 레드탄이고요 레드탄 이거 2만원 해요 레드탄 2만원짜리 레드탄이고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치고는 잘 해놓으셨어요 이거 제스탑니다 제스탑 군생 자 얼굴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는 만원 하네요 만원 만원입니다 네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지금 많이 저렴해지죠 세상에 만원에 이렇게 얼굴 큰 거 두개짜리입니다 처음에 진짜 우리 살때는 얼굴 하나에 무조건 만원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아주 저렴하게 오늘 내놨네요 여기 차고 하나 달린 것도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모르파티 이거는 가격을 안 써놓은 것 같은데 마디바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딱 한개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랑미인입니다 사랑미인 만원 하고요 사랑미인 미인송들 자 사랑미인이고요 이두 이렇게 얼굴 두개씩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 아이 한번 볼게요 아 요거 자연물로 분생이고요 2만원 합니다 2만원 하고요 자연물로 분생 2만원 아주 좋죠 4개나 되네요 4개나 돼요 4개 다 4개 되네요 요것도 4개고 얼굴이 그리고 요거는 철화로 요거 철화로 변했어요 이제 보니까 철화네요 여기는 요거 뭘로 철화는요 엄청 비싸요 지금 사시려면은 자 2만원짜리 뭘로 군생이고요 블루드래곤입니다 15,000원 해요 블루드래곤 네 15,000원짜리 아우 예뻐요 끝이 빨갛게 물들었죠 요거는 로제트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블루드래곤이고요 네 요거는 아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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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합니다 아리아나 14,000원짜리 2둘씩 다 2둘씩 이렇게 있어요 자 2둘짜리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TM 자 TM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큰 아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만원 합니다 요거 한 14세치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TM이 지금 요거 자고 하나 달린 것도 있어요 자고 달리면 가격 더 뛰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2만원에 드린다고 하기지는 않아서 드릴 거예요 자 내가 너무 마음대로 하나 자 이 아이는요 메이비옥스 검입니다 이거 15,000원 하고요 이것도 지금 14센치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지금 이거는 좀 미리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빨갛게 됐죠 아이고 군생도 있고 외도자리도 있고 그래요 자 랜덤으로 랜덤으로 다 보낸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골드젤리 골드젤리 2만원 합니다 골드젤리도 저렴하게 나왔죠 이렇게 골드젤리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루돌프입니다 아 루돌프도 저렴하죠 5,000원 5,000원 해요 2두짜리가 이거는 하나 밖에 없어요 그냥 다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돌프 5,000원 했고요 아 이거는 이거 이름표가 다 붙어서 따라온 거 보니까 어느 농장에 참 이렇게 하는 거 걸작 하나도 안 보여요 어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베라 돼요 처음 보죠 다이아몬드 베라 3만 9,000원 합니다 저도 몇천원 또 내려갖고 해 놓은 겁니다 3만 9,000원 얘가 특별히 좀 크고요 아 자 이건 물을 못 먹었어요 물도 물 못 얻어 먹은 거 같아요 자 3만 9,000원 하고요 음 신상입니다 신상 자 화이트 그린이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9,000원 합니다 아 아주 튼실하고 좋아요 이거 예 막 통통하고 얼굴도 커요 특별히 여기 또 빨갛게 물도 들었네요 오늘 어른아이들 자 9,000원 하고요 아 요거는 이름이 없네 요거 이름 대주소 요거 요거 뭐야 예 아 무슨 뷰티인지 그거 아닌가 아 묵은 뷰티 묵은 뷰티인가 몰라 서프라이즈 6,000원 합니다 아주 색깔이 고와요 몰라 엄청 예쁘게 들었네요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6,000원 하고요 6,000원 하고요 이쁩니다 자 여행은 제스타인데요 제스타 제스타 는 아까 알려드린 것 같아요 만원 합니다 제스타 만원 하고요 여기에 녹기란 있어요 녹기란 7,000원 하네요 자 7,000원 합니다 녹기란 이거는 슈퍼로빈이고요 18,000원 합니다 처음 봐서 이렇게 이쁩니다 알바뷰티 알바뷰티 만원 하네요 만원짜리 여기 또 아가야가 또 나오고 있어요 모두 3도짜리 2도짜리도 있고 그래요 외도짜리도 얼굴이 커요 외도로 이렇게 있는 거는 얼굴이 큼직하고 아무래도 자구가 달면은요 좀 적어요 사이즈가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아 슈퍼로빈은 요거는 이제 선인장가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요거 아 별의 눈물처럼 꽃이 다닥다닥 요거 지금 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아 지금 졌어요 근데 이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이쁘죠 요거 18,000원 합니다 슈퍼로빈 또 러시오라리아 있어요 러시오라리아 18,000원 하고요 이건 다 아시죠 내가 하도 이걸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노지에서 월동도 가능하고요 지금 굳히질 못했어요 요거 햇빛에 좀 달구면요 빨갛게 되고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뻐요 자 요런 애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말간입니다 요거는 말간이 14,000원 합니다 2도씩 이렇게 있어요 아 3도짜리도 있고 말간이는 이제 자고 잘 다는 것 같아요 이거 풍성하게 키우면 진짜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요것도 얼굴이 3개고 이렇게 이쁘죠 지금 위에 차광막을 채워가지고 깜깜하게 이제 나와요 자 요아이는 뭔 금인데 아 인불 인브리카티 카타금 인브리카타금 2만원 하구요 아 이거는 얼굴이 사이즈가 20cm 되겠어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요 가해의 테두리 너무 곱네요 자 요런 아이가 있고 또 이 아이는 뭘까요 석연아 석연아입니다 석연아 육천원 석연아 군생 석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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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지게 키우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자 석연아 이렇게 생긴 군생들 있고요 바위설은 이름을 이름을 모르고 이름을 2,000원 합니다 바위설 자 2,000원 아주 저렴하죠 2,000원이면 요거 가운데 솜털 있는 거예요 무슨 거미줄 바위설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지 부엉이 바위설 같다 진짜 부엉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자고 엄청 달았습니다 아이고 저 에어컨 돌아가는 그 서류 때문에 잠깐 제이드스타고요 요거 만원해요 제이드스타 만원짜리 응 지금 새끼 아가야 다른거 하나밖에 없네 제이드스타가 엄청 비쌌는데 이렇게 만원짜리가 나왔어요 만원짜리가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달궈지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뭐 큰 화분에다가 심으면 바로 이제 이거 예뻐질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줄리아나 핑크 이거는 철화 철화인데 어 철화 15,000원 하고요 줄리아나 핑크 철화 이쁘 이쁘지 이쁘지 요것도 핑크색으로 더 나 물이 그런거 같아요 요거 하나 더 좋은거 있네요 생글 하나 생글이 두개 있고 이것도 요거 가격이 다 같아요 요거의 철화 진짜 완전한 철화다 요거 다 15,000원 하고요 요거는 생글 줄리아나 생글이고 저거는 이제 철화 그런거 같아요 자 요거 홍공작 홍공작 8,000원 합니다 요거는 프릴이 있는 아이죠 빨갛게 물들만 이쁘겠죠 지금 지금도 이뻐요 물을 잘 들었네요 이만하면 지금 자라느라고 여기 안에 초록초록 하고요 또 당인금입니다 당인금이 15,000원 하고요 자 당인금 15,000원짜리 아 이제 금방 자아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여기 어디 누가 가져가 써는거 같아요 얘가 지금 어 체리슈입니다 체리슈 체리슈 아 이쁘죠 자 이거 15cm도 넘을거 같아요 얼굴 얼굴이 큼직합니다 15,000원 하고요 아 여기 이제 또 어 플로리 센스 금 8,000원 플로리 센스 금 8,000원 아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 무슨 무지개금 염산지 뭐 이런것도 있고 이거 아까 8,000원이나 뭐 써놓은거 같은데 어디로 가고 없어요 예 어 까라솔 8,000원 아 세상에 이거 왜 이렇게 풍성해요 응 정말 풍성하죠 자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거는 내가 오늘 이거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 네 해설 담은 다육이고요 여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올리는데요 아 러블리로즈 참 좋습니다 2,000원에 군생이고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도 자 어 이쪽에 또 있네 자수정 미니자수정 있네요 12,000원이에요 미니자수정 이것도 군생입니다 예 삼두 사두 요거는 특별히 많았네 5개 얼굴 5개 자수정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거 오렌지 멀로 이거 아까 딱 찍은거 같은데 이거 아 2만원 하는거요 오렌지 멀로 돈생 아 이거 멀로가요 지금 인기가 엄청 좋아요 네 진짜 사기 힘든거 구하기 힘든거 이제 구해왔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요 아 처음으로 이렇게 시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